선생님 시작하세요 약 먹구요 선생님 많이 아픈거 같아요? 네 배도 봐야지요 배 배도 봐야지요 귀여워 아윤아 선생님한테 까보면 안되지 안경쓰고 안경 다시 쓰고 하나 안경쓰고 다시 봐주세요 아윤아 누우세요 진단 안했대 진단 환자가 좀 정신이 이상한거 같다 배 까고 배 까고 배 까고 그래 가만히 있어야지 환자가 그래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야 똥 마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니 아니 좀 잡아야지 의사선생님이 지금 진찰하는데 봐봐 배를 딱 까줘야지 하라가 어때요 선생님 어때요? 참나요 선생님 어떤거 같아요 하라 선생님 참나요 아 선생님 등에다가 병원에 가면 선생님 근데 앉아서 해야지 앉아서 누워버려요 누우면 안되요 선생님 어떤거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어떤거 같아요 약 좀 주세요 약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약도 좀 주세요 약 주사도 한방정 놓고 애기야 뭐해요 정신이 좀 이상한거 같아요 약 좀 주세요 아 다 모였다 아 다 모였다 주사도 아니 주사를 엉덩이에다 엉덩이에다가 엉덩이에다가 안돼요 안돼요 나도 해야지 선생님한테 아니 아니 주사기를 가지고 싸우면 안돼요 어떻게 하느냐 환자가 어떻게 야 하윤아 놔줘야지 하윤아 선생님한테 바라가면 안되지 환자 도망갔어요 NEWS 자기 배에다가 주사기를 넣으면 어떻게 해요 네 선생님 이상한érence 선생님이네 빨리갈게요 선생님 주사기를 거기다 놓으면 어떻게해요 ㅋㅋ